오늘 마음 약한 신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? 나라면 추천하지 않겠어. 입양했으니 당신은 내 아빠라고. 그러니 날 잘 키우라고. 당신 누구야? 눈 피하지 말고 또박또박. 그러다 맞아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? 그래서 갈비뼈 부러뜨려줬잖아. 이건 도시락. 얘기 끝나면 학교가.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. 그때 주신 샌드위치 값 갚고 싶어서요. 보통 사람은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.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. 허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내 드물다.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.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.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. 그러한 이유로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. 그러실 줄 알았어요. 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나요? 저승은 유사님.